근데 그때 번호판이 오래된 번호판이라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? 그거는 관계없어요. 그게 넘어가면 현재 차 연식에 따라가고 그 20년식에 달려있는 그 넘버는 20년식 이상 차로만 옮겨가요. 사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 안녕하세요. 제가 몇 년 전에 사장님한테 번호판을 구했는데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한 얼마 정도 나와요? 지금 현재 차가 몇 년식이죠? 몇 년식에 달려있어요? 제 차는 2020년. 20년에 달려있어요? 그게 냉탑이었죠? 네 맞아요. 근데 그때 번호판이 오래된 번호판이라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? 그거는 관계없어요. 그게 넘어가면 현재 차 연식에 따라가고 그 20년식에 달려있는 그 넘버는 20년식 이상 차로만 옮겨가요. 아 그래요? 내려가진 못하고. 그래서 지금 현재 금액은 보시면 돼요. 번호판은. 그러니까 매매가가. 차량은 어떻게 하시게요? 차량은 아예 고민하고 있어요. 아 예상이에요? 차량은 주행거리는 얼만데요? 키로수가 거의 25만. 와 많이 타셨네요. 네 키로수가 많아요. 일단은 뭐 넘버 금액은 그 정도이니까 고민 한번 해보시고 전화 한번 주세요. 네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